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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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!! 라소스 했어야 했다 에이 이런 개쌉 에바가 있나 착취 카르마라 때릴 수가 없다 착취 빨리기 싫어서 오늘의 목표는 열심히 CS만 처먹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놈을 내가 잡을 수 있을 리가 없어요 전 잘 알기 때문에 이번 게임이 끝나면 난 그녀에게 고백할거야 그따위밖에 안되는 사랑하지마라 게임 끝나면 고백할 것 같은 그런 쌉쌉 같은 사랑하지마라 갈수.. 아이 가자야겠나 일단 간다 아이 안감 아니야 갔으면 별 아예 이득 없이 그냥 애매했어 이번 게임이 끝나면 딸을 보러 고향에 돌아가겠어 존나 몹쓸 아빠 아님 이번 게임이 끝나면 돌아가면 아니 플래그가 아니라 그냥 인간 쓰레기 아닙니까 강원랜드에서 이 게임이 끝나면 내 딸을 보러 가겠어 이젠 못 쫓아 오겠지 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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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이걸 맞아? 해치웠나? 으음 으아아아아악 오! 오! 그래도 저 정도면 뭐 아 사스가 카사딘이 카사딘 했나? 카사딘이 카사딘 하는 건가? 근데 이놈 해치우고 가도 상관이 없겠지? 질교화는 가능하지만 손해다 저 싹 깜빌 시원한 맥주도 한 잔 해야지 나도 그러고 싶어 이날을 위해 10년간 준비해와서 질 수가 없는 싸움이야 하하하 비켜 나 먼저 승급할 거야 난 우리 어머니 사진을 지갑에 항상 넣고 다녀 하 좋았어 이게 답이지 다른 라인이 뭐 하건 나발이건 야 알아서 산다 우리는 야 설마 내가 승급전 떨어지겠냐? 야 씨바 하하하하 어 야 야 하하 자 야 야 이런 시벌 잠깐만 하정하고 올게 걱정마 바로 돌아올 거니까 그거 아니야 너 내가 왜 이렇게 까불었는지 알아? 탁 팍 바로 이것이다 스파시아 상대는 고작 한 명이야 어 고작 한 명이라서 죽였어 ㅋㅋㅋㅋㅋㅋㅋ 당연하지 고구러면 짜우 불러 좀 조용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 발언은 좀 아니야 어머 떼는 게 좋지 않겠냐 어머니 유품입니다 대신 잘 맡아주십시오 이 게임이 끝나고 찾으러 오겠습니다 오 잘했어 뭐야 안돼 케인 너는 먼저 가도록 해 나는 CS를 좀 더 먹어야겠어 아 저기에 죽다니 너무 안타깝다 너무 오래 있었어 야야 나 하나 빠진다고 이 게임이 터지겠어 승급했나 뒤질래 야 이거 제일 기분 나쁘어 진짜 정말 나의 깔끔한 운영은 이길 것이야 간다 아 이거 너무 안좋은데? 궁? 궁 없나? 아유 모두 여기는 내가 맞겠어 따라갈테니 먼저가라 오 좋아좋아 CS 일단 CS 내가 다이아 위에 서겠다 잡았어 됐다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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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값치자 아직 다이아 승급전 아니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게 있으면 아직 다이아 승급전 아니에요 너굴맨 이새끼야 이거 플레이 2승급전이야 또 가야되나 에이 잘못 봤겠지 일단 아 이거 너무 안좋은데 아 오케이 나쁘지 않다 오케이 야야 설마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지겠냐 집중하 잡았어 이 잘하고 있어 이놈들아 웃기지마 올라간다 그냥 올라간다 이거 버즈가 승급전하는 협곡인가 아는 생각보다 깨끗한데 깨끗하다고? 하하 하하 형 승급했구나 플레이 3축파에 뭐 실패한거라고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박처 박처 이거 뭐야 그분이 속삭이셨다 그곳은 오직 망각돈이라고 AP도 아닌데 이것이 승급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승급이라는 것이지 달콤한 것이지 이겼다 승급했나? NOPE 아니 방금 애들이 다 죽었는데 하하 그 말을 해서는 안됐어 그 발언 때문에 죽었다 답이 없는데 왜 눈을 바로 뜨질 못해 응 어쩐지 오늘은 티문이 좋더라니 아니야 계속 좋을거야 어 오늘은 오늘은 올라갈거라구 걱정마 아이고 아이고 내가 밀고 갈게 걱정마 진 어소우 맨 내가 여기서 어그로 다 끌고 있어 조졌다 슬로우 건다 안녕하세요 슬로우 셔틀입니다 바로부터 묵쥐아이 아니 난 행복해 꽈찌쥬 안녕 난 행복해 봤냐 왼쪽 다 막은거 티모의 겁을 먹어서 들어오지 못하는거 보았느냐 네 딜도 강해졌다 이곳만 지나가면 이제 안전지대야 우린 살았어 워허우예 너 어깨에 그거 뭐야 야 미친 놈들아 플렉을 좀 그만 꽂으라고 좋아 이 순금만 이상이 끝난다면 내가 한턱 쏠게요 쟤 깼다 오케이 슬로우 아 도망가야돼 약간 에바다 미드 잘 뚫고 있다 어? 뭐야 아 아니 이 뇌절은 대체 어디서 배운 뇌절인가 야 생각보다 강하다고 보내가 밀렸는걸 라이크리 라이크리 응? 승급했나? 플레이다 이제 으악 안돼 이단계 가세 이 리과 앉자 이 이 이 이 이 이